굴립니다. 자, 타이페이 삽니다. 아, 그거 내가 살라 그랬는데. 아, 진짜 호랑이 없는 굴에서 토끼가 왕로로 산다더니. 뭐야, 이거 다 원성님 땅이야? 어. 야, 우리가 진짜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. 그니까, 아까 그걸 딱 샀어야죠.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고 하는데. 이거 그만해요, 이제. 왜요? 한창 재밌는데. 아, 이게 뭐가 재밌어요? 애들도 아니고 맨날 이런 거나 하고 있고. 우리 그냥 술 마시러 가요. 내가 오늘 다 쏠게요. 아, 진짜요? 쏜다고요? 네, 제가 다 쏠게요. 오늘 끝까지 한번 달려봅시다. 그럼,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. 아니, 보미님도 같이 가시지. 됐어요. 전 오늘 약속이 있어서. 아니, 이 시간에 무슨 약속이 있으시길래. 저와의 약속이랄까? 재밌게 노세요. 먼저 갈게요. 아, 오늘 금요일이지? 아, 보미님 또 이태원 가나 보네. 이태원이요? 아, 거기 유명한 피규어 샵 있거든요. 금요일마다 자기와의 약속이라면서 가서 덕질을 하나 봐요? 아, 뭐 잘 어울리긴 하네요. 아, 그럼 우리 이태원 얘기 나온 김에 클럽이나 갈까요? 남자들끼리? 클럽이요? 클럽. 네, 클럽. 아니, 멀쩡한 몸뚜이 놔둬서 뭐해요. 솔로일 때 원없이 놀아야죠. 안 그래요? 원성 님은 클럽 많이 가봤나 봐요. 아니요,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. 아, 뒤에서 피날 것 같아요. 나도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어요. 아, 나 눈에서 피날 것 같아. 우리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나가서 시원하게 한번 놀죠. 보립니다. 아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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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럼 제가 밑에서 놀고 있을 테니까 바로 오세요. 예, 다시 갈게요. jos 나 내려가 있을게요. 네. 영호랑, 나 너 잊을 거야. 영호랑, 나 너 잊을 거야. 너 잊을 거야. 예, 나와. 어.. 아, 쟤가? 아, 쟤 뭐야. 오, 부민들. 내가 더 왔겠다. 데려와라. 야, 나 형이 너무 무서워. 그럼 우리 티스방 갈래? 가자. 아니, 약속 있으시다면서요? 스테이지 위에서는 인말도 몸으로 대화하는 겁니다. 고음영? 아, 고마워. 아, 고마워. 아니, 보미 님이 왜 여기 계세요? 왜 있긴요? 기억 안 나요? 어제? 어제 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. 아, 뭐야. 이거 팬티. 내가 왜 팬티 입고. 뭘 이제 와서 세상스럽게 내외에요. 어제는 홀라당 잘 봤더니. 진짜 기억 안 나나 보네. 어젯밤 일. 아, 속수려. 뭐 좀 해장할 거 좀 없어요? 아니, 근데 왜 이 베개를 안고 있어요? 아니, 보미 님이 뭔데 왜 남의 베개를 맘대로 베고 자냐고요. 이게 어떤 베개인데. 왜 말도 없이 함부로 허락도 없이. 재수 없어. 클럽에서 객사할 뻔한 거 업고 왔더니. 뭐? 함부로? 자다가 지 혼자 벗어놓고서. 보미 님. 미안해요. 내가 진짜 오해했어요. 내가 지금 되게 후진 놈이라 그래요. 내가 나한테 화난 거를 보미 님한테 괜히 그랬어요. 미안해요, 진짜. 해장 안 해요? 뭐예요? 그러니까, 아멘